안철수가 선거운동을 했다고 합니다.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단일화한다 쪽입니다. 저는 아직도 그 마음은 바뀌진 않았고요. 어찌됐든 안철수 왜 그러면 갬블러는 자꾸 방송을 하면서 확실하지도 않은 나의 얘기이긴 하지만 왜 안철수가 성렬이와 단일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번 얘기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해드릴게요. 저는 특별하게 앞으로 가면서 바뀔 수 있어요. 그건 분명합니다. 그거는 정치이고 그리고 안철수가 걸어왔던 정치의 길이 늘 철수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더 나가서 안철수가 어떤 방향으로 마지막에 결정을 할지는 어느정도 저는 여러분에게 늘 얘기했지만 단일화할거에요. 그건 안철수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세력의 힘에 의해서 갈 걸로 봅니다. 그게 조중동이었던 아니면 기업이었던 아니면 대한민국을 어느 한쪽에서 추를 어느 한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세력이 분명히 단일화를 안철수에게 압박을 할 거고 그 압박에 결국 안철수는 넘어갈 걸로 봐요. 단일화할 것이라고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. 아직도 그 주장에는 변화가 없고요. 그게 이번에 인세가 들어갔다 할 망정. 왜 그러냐면 내가 안철수를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. 안철수라는 이 정치인이 안철수가 정치를 시작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애가 한 번 단 한 번도 나에게 믿음이라고는 아니라 비상식적인 것만 너무 봐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100% 믿을 수는 없습니다. 제 생각이니까. 어찌됐든 완전히 사전투표하기 전까지는 나는 안철수를 믿을 수 없다.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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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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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